연중 제7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사하성당 주임 윤준원 미칼 신부의 강론에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열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대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낮은 길을 가시려 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논쟁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씀만 듣고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돈이 없어서 슈퍼마켓 직원으로 시험을 치러 갔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시험에 떨어져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레이거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러나 오늘 힘들다고 낭망하지 마라. 내일은 좋은 일이 생겨난단다. 오늘은 내가 죽음의 날로 힘들지만 선하신 하느님께서는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바꿔서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긴단다.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단다. 이 위로의 말을 듣고 레이건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내가 오늘 힘들다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 인생이 바뀌어서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하며 늘 긍정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보다 하면서 실망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보다는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나에게 기뻄의 날이 올 것이다. 다시 한번 해보자 하면서 도전하고 부딪히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레이건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서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대통령 당선되고 연설을 할 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다면 내일은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 긍정적인 생각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레이건을 따랐습니다. 특별히 오늘 독서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신다. 교만한 자들은 하느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 하느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서 큰 은총을 받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합시다. 아멘